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. 하반기 융자 규모는 39억 원으로 대출금리 연 1.5%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,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접수 시작일은 8월 20일이며 신청자는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반을 방문해 개별 안내받은 일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